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메뉴 구성을 했었구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분의 지시사항은 슬라이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요 일정시간마다 완성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완성본을 보면 화면과 같이 일정시간마다 자동으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마지막에 도달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과 같이 슬라이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일단은 지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 래퍼 그러니까 html 잠깐 볼게요 html에서 슬라이드를 다 감싸고 있었던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ul을 세로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슬라이드 래퍼는 350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세로로 이렇게 배치되게끔 할 거고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 이 3개 이 슬라이드 래퍼는 가만히 있고 이 3개가 이렇게 올라가서 슬라이드 2가 보이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슬라이드 3 부분이 보이고 다시 끝까지 가면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이 지금 움직이는 거 ul을 ul의 탑값을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700 해서 마이너스 350씩 위로 올라가는 걸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에서는 이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ul이 세로로 배치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요소를 넘치는 건 그러니까 세로로 길게 나와 있는 ul은 안 보이게 하고 ul을 앱솔루트를 처리하고 ul의 탑값이 바뀔 거니까 탑값을 0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ss 볼게요 자 슬라이드 래퍼 지금 하이트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포지션 relative 기준으로 잡고 이 요소를 넘치는 건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고 임시로 넣었던 배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ul 선택을 하겠습니다 ul의 포지션 앱솔루트 해주시고 더비는 부모가 지정한 더비 다 쓰게끔 위드 100% 해주고 이 요소의 탑값이 바뀌는 과정이 보이게 할 거니까 탑값을 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슬라이드 하나하나 이 슬라이드 하나의 높이도 지정할게요 슬라이드 하나하나에는 클래스명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명이 있었으니까 클래스명 슬라이드로 해당 요소를 선택하고 하이트 350에서 높이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이미지는 여기 안에 딱 맞춰서 나오면 되니까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 선택하고 위드 100% 하이트 100% 이러면 이미지가 찌그러져야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도록 오브젝트 핏의 커버를 이용해서 마치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커버를 이용한 것처럼 너비는 봤을 때 높이는 비율대로 나오도록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브라우저면을 볼게요 그럼 이제 넘치는 요소가 안 보이게 돼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았겠죠? 브라우저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잡아야 될 거는 ul을 움직이는 거니까 컨테이너 플라이드 래퍼 안에 ul을 변수로 잡으면 되겠고 각각의 슬라이드의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클래스명 슬라이드 변수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랭스를 구해서 개수를 구하고 그 개수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몇 번째를 보는지 카운트할 current index 같은 걸 변수로 잡고 1번, 2번, 0번, 1번, 2번 그러면 다시 0번으로 돌아가게끔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 볼까요? 자 스크립트에서 슬라이드 변수명 잡을게요 클래스명 복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 슬라이드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슬라이드 컨테이너 안에서 클래스명 슬라이드였죠? 슬라이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카운트에서 좀 전에 할당한 슬라이드 제이콜이 집합 객체로 되어 있을 거고 그 안에 개수는 length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슬라이드가 이동할 때마다 현재 몇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지 카운트할 변수 슬라이드 current index 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unction, auto-slide라는 함수가 할 일 정의해 볼게요 자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이니까 setInterval, 할 일, 시간, 할 일 다음에 시간이었죠? 3초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호 안에 할 일 부분에다가 3초마다 수행할 반복할 구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next index 해성 자 현재 보고 있는데 다음 번호를 지정할 next index라는 변수를 잡았고요 next index는 현재 current index 번호에다가 1씩 더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러면 0,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슬라이드는 0번, 1번, 2번 index 번호는 0부터가 시작이니까 2까지가 맥스예요 3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나눈 나머지라는 걸 이용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0일 때 1이고 1을 슬라이드 카운트가 아까 3이었죠? 3을 나눈 나머지 1을 3을 나눈 나머지는 1이 남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될 거고 3을 나눈 나머지는 3은 0이 될 거니까 마지막 번호가 current index 번호가 2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 더하기 1, 3, 3 나누기 3은 0 해서 next index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 2번 다음에 번호는 인덱스 번호 0번이 되겠죠? 그래서 next index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를 움직인다고 했냐면 ul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제이콜에서는 animate를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animate하고 이 요소의 top 값이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기 편하게 엔터해서 할게요 top 값이 마이너스 350씩 next index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픽셀 350 픽셀씩 움직이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정의를 했을 뿐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열자마자 실행되도록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는 이제 보고 있는 current index 번호가 계속 0이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할 일 부분에서 3초마다 할 일 안쪽에 current index 번호는 이제 계속해서 0번이 아니라 next index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다음에 3초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current index 번호는 1로 바뀌어 있고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이렇게 돼서요 2, 3을 나눈 나머지는 2라고 해서 current index 번호가 1일 때 next index 번호는 2가 돼서 다음 슬라이드가 보이겠죠? 브라우저 면 다시 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3초마다 슬라이드가 위로 움직이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index 번호 0번째로 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됐고 그러면 다음 부분 여기 배너 부분 볼게요 배너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도 이제 임시해줬던 테두리들은 모두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의 바로 밑 요소에다가 추가했던 테두리는 모두 제거할게요 CSS에 가서 바디 바로 밑 요소 바로 밑 요소에 추가했던 보더는 제거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면 보면 이제 테두리는 위에 부분에 추가했던 테두리는 없앴고요 자 여기 이제 메인 영역에 메인 영역에 여기 슬라이드 부분에 앞서 퀵 메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우리가 와이어 프렘 단계에서 봤을 때 여기 메인 부분을 우리가 위로 살짝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죠 해당 부분 보이도록 메인 부분이 이 요소보다 위에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앱솔루트 돼 있는 요소보다 메인 부분이 Z인덱스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인에 가볼까요 자 메인에 가서 일단은 메인의 바로 밑 요소에 있던 테두리는 모두 제거하고 메인에 포지션을 렐라티브 포지션이 있어야 위에 있는 앱솔루트 요소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걸 설정할 수 있어야 눈에 가까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Z인덱스는 무조건 높이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둘 다 포지션이 앱솔루트면 앱솔루트 렐라티브는 렐라티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둘 다 포지션이 있어야지 비교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에다가 인덱스를 위로 올렸습니다 브라우저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메인 부분이 슬라이드 부분보다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퀵 메뉴 부분에 배경색을 살짝 어둡게 처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UL들 가로 배치를 해서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부분이 CSS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네 퀵 메뉴네요 자 그러면 퀵 메뉴에다가 배경색을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UL의 리스트를 가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볼게요 자 퀵 메뉴 부분입니다 메인의 컨테이너에서도 임시로 추가했던 배경색은 빼주시고요 임시로 돼 있던 부분도 높이 높이는 그대로 쓸 거고 위아래 패딩을 10px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러면 높이가 120으로 늘어날 거니까 요소의 크기를 박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보더까지가 100px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백그라운드 지정할게요 RGBA 해서 검은색에 0.4에서 40%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면 보면요 그리고 이제 UL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메뉴 안에 UL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서 가로 배치하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일단 요소들을 가운데에 배치를 할게요 갭을 이용해서 사이사이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하나하나의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그거 안에서 이미지가 크기를 차지하도록 하면 우리가 지정한 너비 안에서 있을 거 같고요 요 안에 이미지는 도모가 만들어주는 저 130px 안에서 100%를 쓰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퀵 메뉴 부분까지 모드를 완료를 했습니다